이게 진짜 어려운 거죠? 어렵지. 조금만 잘못하면 넘어가는데. 드디어. 간다, 간다. 이걸 눈앞에서 보다니. 파이팅. 이게 쌓아야 되기 때문에 기초공사가 중요해서. 그렇죠, 그렇죠. 좀 이렇게 좁게 닮아야 되잖아요. 그렇죠, 그렇죠. 이게 벌어지면 안 돼요. 맞아, 맞아. 이게 처음에 거는 것도 잘해야겠네. 잠깐만. 쫄깃, 쫄깃. 가만히 있어. 아, 절로 옮기는 거구나. 저기다 이제 하나씩 쌓는 거야. 하나씩. 첫 번째 거였어, 이제. 그냥 옮기는 거였어, 옮기는 거. 아, 힘들어. 아니, 그게 아니라 옮기는 것도 짜릿짜릿한데. 위에 올리는 걸 어떻게 해. 이거 나중에 올려야 돼요. 그러니까요. 그래, 어, 이제 올리면 될 것 같은데. 올라간다. 와, 안정적이야. 아, 감 잡으셨네. 이야... 감 잡으셨어. 이야, 이거 아슬아슬하다, 진짜. 이야, 이거 아슬아슬하다, 진짜. 아, 이건 너무 어렵다, 이거는. 자기 손이 아니잖아. 그렇지, 그렇지, 맞아요. 이게 좀 더 들어와야. 그렇지, 붙여야지 이제 싸울 수 있으니까. 됐어. 이 정도면 우리 이따가 메이크업 좀 수정도 해 주시겠는데, 저걸로. 그러네. 다음 장 가요. 이제 가장 어떻게 보면 중요할 수 있어요, 밑에 단이. 이야... 잘 들어갔어요, 잘 들어갔어요. 아이고. 자, 일단 다 쌓았어요, 일단은. 자, 이게 차원이 다른 거예요. 이제 평지에 놓는 게 아니고. 잔과 잔 사이에 놓는 거기 때문에 잘라야 됩니다. 자, 이제 2단 갑니다, 2단. 자, 2단의 첫 번째 잔. 자, 컵을 떴어요. 뭔가 안정감이 더 생겼습니다. 2단입니다, 2단. 아... 아, 그런데 이게 지금 다리님은 다리님 자리에서.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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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... 어? 어? 떼면. 올라갔어요. 됐어, 됐어. 자, 감 잡으셨어요, 감 잡으셨어요. 네, 감을 잡으신 것 같아요. 이게 하나가 어렵지 두 개는 더 어렵죠? 네. 자, 이제 두 번째. 2단의 두 번째 잔 올라갑니다. 자, 파이팅! 야, 이거는. 야, 이게 문제다, 이제. 이제는 톡 건드리면 떨어지기 때문에. 건드리면 떨어져, 이제. 어, 옆단 건드리면 안 돼요. 됐다. 내려오면 될 것 같은데. 내려오면 될 것 같아요. 우와, 됐다. 됐어요. 됐어요, 됐어요. 빠졌습니다. 이야, 땀 안 땀 정말. 자, 이제 2단의 마지막 장 올라가요. 와, 이게 되네. 3단 완성했어요. 마지막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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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심해서, 조심해서. 마지막. 4단은. 제일 어렵죠. 제일 어렵죠. 자, 마지막 잔 올라갑니다. 자, 마지막 잔이에요. 마지막 잔. 와, 한 번 시간에? 와, 한 번 시간에? 1번. 자, 이걸 해냅니다. 이걸 해내요. 대박. 이걸 해내냐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